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법원이 뭐 했다고요? MBC 대주주 박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를 인용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태평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이로 인해서 지금 어떤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까? MBC 경영진의 교체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 당시 임명됐던 박문진 해제로 계속 간다는 거예요. 말이 있은 MBC 사장이 지금 방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사법부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지금 방통위는 뭘 하고 있느냐? 지금 즉시 항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당연히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항고 결과도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는 것인데 중요한 건 저쪽 진영이 신이 났어요. 어제 이와 관련돼서 가장 신이 난 건 누가 뭐라고 해도 MBC입니다. 왜냐? 어제 JTBC도 한 꼭지만 보도를 했는데 어제 MBC는 MBC 뉴스데스크 메인 타이틀에 하나, 둘, 세 개나 보도했습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진숙이 복귀해도 2인체제 한계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자신들이 모든 걸 다 이긴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조간 한겨레 경향신문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한겨레 법원 이진숙 방통위 방송장학 제동 사설 이진숙 방통위 제동건 법원 방송장학 헛된 시도 멈춰야 경향 MBC 사장 교체 시도 제동 걸렸다 사설 법원의 2인 방통위 방송장학 제동 사필 규정이다 마치 자신들이 모든 것을 다 이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지금 승전보를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건 본안 심사가 아닙니다. 이건 가처분 심사예요. 즉 본안 심사가 됐을 때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우리가 목소리를 더 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겠어요? 제가 어제도 비교를 해드렸지만 실제 같은 사안으로 똑같은 행정법원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른 결과물을 내놨다고요. 무슨 얘기냐? 앞서 보여드린 대로 지금 법원이 새 이사 임명 집행정제를 인용한 가운데 다른 행정법원에서는 뭐 했다고요? 새 이사 임명 집행정제를 기각했다고요. 같은 사안으로 똑같은 행정법원이 다른 판결을 내린 겁니다. 한쪽은 인용, 한쪽은 기각. 자, 이런 식으로 내놓은 거예요. 권태선 등 현 이사 신청은 행정 12부가 인용을 했고 조능희 등 후보 신청은 행정 6부가 기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사안은 똑같아요. 이들이 따지는 것도 똑같습니다. 뭐라는 겁니까? 2인 체제 하에서 망치를 두들기기 때문에 무효다라고 말한 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쪽은 인용, 한쪽은 기각 판결 났다라는 겁니다. 이상하죠?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바로 자격 때문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권태선 등 현 이사 신청은요. 이 사람들이 현직에 있기 때문에 인용해 준 것이고 조능희 등 후보자 신청은 이 사람들이 현직이 아니라 후보자이기 때문에 기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즉, 어떤 사람이 이와 관련돼서 지금 집행정들이 신청했냐에 따라서 행정법원이 인용, 기각이라는 각기 다른 판단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런 사안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왜냐? 어제 실제 이걸 인용했던 법원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두 번, 크게 두 가지입니다. 새 이사 임명되면 회복 어려운 손해 이사 임명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라면서 집행정지를 인용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두 명의 위원회의 심의의결은 방통위법 입법 목적을 저해하며 본안 소송 통해 입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라는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지금 뭐라 그랬다고요? 새 이사가 임명되면 회복 어려운 손해 글 입으며 이사 임명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재판부에 따른 뭐라는 겁니까? 현직에 있는 박문진 이사, 즉 문재인 정권 때 임명된 박문진 이사가 새로 교체가 되면 이들이 손해를 입는다라는 겁니다. 자, 신규 여러분들, 우리 말은 바로 합시다.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임기가 끝났어요. 임기가 언제 끝났습니까? 8월 12일부로 임기가 끝났습니다. 우리가 임기 남아있는 사람 내쫓았습니까? 우리가 임기 남아있는 사람 문재인 정권 때처럼 노조 동원해서 내쫓았어요? 아닙니다. 임기가 끝나가지고요. 그 임기 종료일에 맞춰가지고 새로운 이사진을 임명한 거예요. 근데 이미 임기가 끝난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요?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요? 무슨 손해? 아니, 임기가 끝났어. 임기가 끝나가지고 새 이사를 임명했는데 그게 어떻게 손해가 끝나는 겁니까? 자,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어. 그럼 계약 기간 끝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끝난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그 자리를 들어왔는데 앞서 계약 끝난 사람이 야, 이 사람 안 돼. 나 못 받아들여. 라고 말하는 게 앞뒤가 맞냐고요. 아니, 우리가 문재인 정권 때처럼 임기가 남은 사람을 내쫓은 게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 때처럼 마구잡이로 법과 절차 안 지킨 게 아니라고요. 다 기다려줬어요. 못 가지? 임기까지. 그래서 8월 12일부로 임기가 끝났는데 임기가 끝난 사람들한테 뭔 놈의 손해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재판부가 뭐라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인의 심의 의결은 방통위법 입법목적을 저해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본안 소송 통해 위범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대요. 시청자 여러분들, 이게 지금 앞뒤 문맥의 지금 맥락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자,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좌파들이 이진숙 방통위가 이인 체제로 망치 두들기게 문제 있다라고 지금 행정소송을 집행한 겁니다. 근데 지금 법원이 뭐 한 겁니까? 그거 받아준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본안 소송에서 다툴 여지가 있대요. 제가 여쭤볼게요. 아직 이인 체제와 관련돼가지고 본안 소송이 열리지도 않았어요. 본안 소송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말까지 했습니다. 근데 왜 이게 위법한 겁니까? 이게 왜 위법한 거예요? 네? 아니, 결론이 안 났는데 네? 결론이 안 났는데 어떻게 초장부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냐고요. 앞뒤가 맞는 맥락이냐고요. 본안 소송에서 따져야 된다면서요. 근데 아직 따지지도 않았고 묻지도 않았는데 왜 벌써부터 이인 체제가 문제가 있다라고 좌파들 민주당이 손을 들어주냐 그겁니다. 이게 앞뒤가 맞는 맥락이냐고요. 이게 저는 그래서 이 법원의 판결이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말이 안 맞잖아요. 이미 문재인 정권대 당시 임명한 MBC 박문진 이사들의 임기는요. 8월 12일 날 끝났습니다. 임기가 끝난 사람을 그 이후에 새로운 이사를 임명하는 게 뭐가 문제 있냐고. 더 나아가서 본안 심사가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본안 심사에 따져봐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왜 이와 관련돼서 위법하다고 먼저 집행정지를 받아주냐고요. 저는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지금 방통위가 왜 이인 체조로 굴러가는 겁니까? 민주당이 추천을 안 했잖아요. 민주당이 추천을 실제 방통위는 5명으로 이루어집니다. 2명은 대통령 추천 1명은 여당 추천 2명은 야당 추천이라고요. 2명 추천 누구 한 겁니까? 이진숙 김태규 대통령이 추천한 거예요. 야당이 추천 안 했잖아요. 야당이 민주당 때문에 이러한 방통위 파행이 이루어진 건데 이걸 지금 왜 방통위 탓을 하냐고 편을 들어줄 거 들어주라는 겁니다. 저는 이래서 사법부에 이러한 판결이 이해가 안 간다라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 더 어처구니 없는 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런 점입니다. 이 좌파들이 방통위 2인 체제와 관련된 문제를 삼은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실제 과거 자 방통위가 YTN 최대주주 변경과 관련돼서 조건부 승인 의결을 했습니다. 이때도 몇 명이 했냐? 2명이서 했어요. 이때도 방통위가 2명이서 망치 두들겼습니다. 자, 그래서 좌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니들 왜 2명이서 떠들어? 두들겨! 라고 해가지고요. MBC 노조가 집행정지를 신청했어요. 지금이랑 똑같은 거죠. 네?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MBC 박문진 이사를 선임한 건 2인 체제 문제 삼은 거나 지금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이 있어서 왜 2명이서 망치 두들겨? 라고 문제 삼는 건 똑같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와 관련돼서 당시 행정법원은 어떤 판결 내렸냐? 1심에서 지갑 판결 내렸습니다. 2심에서 지갑 판결 내렸어요. 그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똑같은 2인 체제와 관련된 부분인데 한쪽은 왜 인용해주고 한쪽은 왜 기각하냐고요.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가 네? 자, 법이라는 건요. 우리 국민들에게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그래야지 지킬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런 나쁜 짓을 하면 감옥 가겠다. 내가 이렇게 하면 뭔가 문제가 생기겠다라는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지만 그 법을 따를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법치주의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같은 방통위 사안에 있어서 똑같은 2인 체제로 좌파들이 KBS 때도 YT인 때도 똑같이 문제를 삼았는데 그때 당시 법원은 뭐 했다고요? 지각했다고요. 그런데 왜 MBC와 관련돼서만 인용해주는 겁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해가. 저는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받아들일 수 없다 라는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억지입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재판부의 판결을 무시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똑같은 생각 저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더 많은 전문가들이 더 많은 법조인들이 이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저는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와 관련돼서 화나죠. 이와 관련돼서 속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야 끝났어. 야 이제 안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린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된다고요. 왜냐? 저는 보기 싫어요. 뭐와 관련돼서 민주당 좌파들의 선전선동 그리고 그 좌파들의 선전선동이 있어서 우리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MBC가 민주당 전용의 스피커로 전락하는 꼬라지 보기 싫습니다. 더 나아가 그 정쟁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 헛돈 쓰이고 실제 우리 국익이 망가지는 거 볼 수 없다고요. 저는 그래서 끝까지 할 겁니다. 끝까지. 실제 그리고 그 최전방에 세우신 지금 MBC 제3노조가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느냐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상권분립 유린한 정치 판사를 규탄한다 라고 성명문을 밝혔습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말까지 했느냐 이런 말까지 했어요. 판사가 막아서도 MBC 개혁은 계속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누차 말씀드리냐 신규 여러분들 이건요 누가 끝까지 하냐의 싸움이에요. 누가 끝까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망치 두들겼을 때 좌파들이 포기했다라면 좌파들이 가만히 있었다라면 이러한 결과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못 만들죠.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이 저러한 짓을 한다라면요 우리도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죠. 끝까지 싸워야 되는 겁니다. 뭐를 위해서 이 나라 정상화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문재인 정권 5년을 다시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이와 관련해서 목소리 내고 싸우겠다라는 말씀을 해드려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목소리 내야 되는 겁니다. 누구를 향해서 사법부를 향해서 왜냐 천하태평하잖아요. 천하태평 네 우리는 매일같이 민주당 좌파들의 정쟁이 있어서 선전선동이 있어서 정말 뼈가 빠지게 싸우고 있는데 지금 이를 바로잡아줘야 되는 사법부가 뭐하고 있습니까 천하태평하잖아요. 자 이렇게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사법부를 향해서 빨리 판단 내리라고 해야죠. 왜겠습니까 지금 방통위가 마비가 됐어요. 방통위가 심지어 뭐까지 되고 있습니까 MBC 경영진까지 마비되고 있습니다. 결국 누구 손해입니까 이 나라와 우리 국민의 손해예요. 그러면 이 나라의 손해와 우리 국민의 손해를 이걸 누가 해결해 줘야 되겠습니까 지금 사법부가 해결을 해줘야죠. 왜냐 행정부와 국회가 지금 대립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근데 보신 것처럼 사법부가 지금 천하태평해요. 네 지금 민주당이 어떤 짓을 하는지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지금 MBC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는데 사법부 혼자서 태평하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빨면서 그냥 망치만 두들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우리는 목소리 내야 되는 겁니다. 뭐를 위해서 방통위가 정상화되기 위해서 방통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라도 뭘 해야 되는 겁니까? 행정법원에 본안 심판이 빨리 나와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관련된 사안이 빨리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다음 달까지. 과연 이와 관련돼서 언제까지 사법부가 시간을 끌 건지 언제까지 시간을 때울 건지 저는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방통위 직원들이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힘듭니다. 자 제가 옛날에도 보여드렸어요. 민주당의 말도 안 되는 3.1 청문회 때문에 방통위 직원이 쓰러졌다고요. 이것도 넘어서 민주당이 뭐 했다라는 겁니까? 방통위를 찾아가가지고 공영방송 이사선임의 불법 증거를 찾겠다며 몰려갔어요. 제가 이거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니 불법 증거를 찾겠다는 사람들이 왜 탄핵부터 하고 갑니까? 탄핵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는 겁니까? 헌법과 법률의 위반 사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탄핵부터 하고 나서 그와 관련된 증거를 찾으러 가겠대요. 이게 앞뒤가 맞냐고요. 네? 야 너 죄 졌지? 인민심판 내놓고 뒤에 가서 증거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심지어 민주당이 뭐 했습니까? 내놓을 수도 없는 자료를 내놓으라고 억지까지 부렸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내놓을 수가 없다고요. 왜? 니들이 이진숙 방통연 탄핵했기 때문에 왜? 그래서 방통위에 지금 이사가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법안 이런 법안 안 된다고요. 지금 방통위가 이런 식으로 굴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손해는 누가 보는 겁니까? 우리 국민과 국가가 본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와 관련돼서 사법부가 판단을 해야죠. 그래서 방통위를 어떻게든 정상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판결을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죽하면 방통위 직원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힘들게 하는 것도 적당히 하라면서 국회에 호소를 했어요. 근데 이와 관련돼서 최민희가 뭐라 그랬습니까? 뭐 했냐고 힘드냐면서 항전하냐라고 언포를 났습니다. 이게 힘들지 않습니까? 자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이냐면요. 방통위 직원들 3명 중에 1명이 심리검사 받고 있대요. 잘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 2년 내내 뭐 했습니까? KBS 정상화시킴이 있어서 정말 힘들었고요. YTN을 정상화시킴이 있어서 정말 힘들었어요. 이제 저들이 뭐 하는 겁니까? MBC를 놓지 않기 위해서 또 저 난리법석을 부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가운데 가장 고통받았던 건 누굴까요? 누가 뭐라 그래도 방통위 직원들입니다. 왜냐? 2년 내내 그랬으니까. 당연히 심리검사를 받을 수밖에 없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MBC 하나를 두고도 이 정도로 난리를 치는데 그 앞전에 있었던 KBS YTN과 관련돼가지고 민주당 좌파들이 가만히 있었겠냐고요. 민노총 언론들이 가만히 있었겠냐고요. 난리를 부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고통받는 건 누구보다 방통위 직원들이라는 겁니다. 오죽하면요. 3명 중에 1명이 심리검사를 받겠냐는 그겁니다. 자 이게 지금 방통위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사법부가 제대로 읽고 그에 따라서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지금 뭐라는 겁니까? 이와 관련해 앞뒤 맨날 다 자르고 누구 편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폭주가 이것뿐입니까? 최근에는 뭐도 있습니까? 전현이를 필두로 권익이 간부 사망사건 관련돼서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김건희 사랑해서 살인자라고 소리까지 쳤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제는 어제까지 뭐였냐면요. 실제 권익이를 불러다가 이와 관련돼서 여야가 다투기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어처구니 없는 거죠. 그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정말 권익이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정말 지금 방통위 직원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누가 뭐라 그래도 민주당이죠. 왜냐? 정쟁으로 몰아가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민주당이 지금 방통위와 관련된 사안이 있어서 권익위와 관련된 사안이 있어서 국민 있습니까? 국익 있습니까? 민생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오로지 기승전 윤석열 대통령 공격입니다. 이걸 누가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까? 사법부가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 사법부는 룰루랄라 지금 띵까띵까 여유를 부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끝까지 우리는 목소리를 내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해드려 보는 건데요. 자 그럼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화가 나요. 우리도 짜증나고 우리도 지칩니다. 그런데 실제 일선 공무원분들은 얼마나 지시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방통위 앞서 말씀드린 권익위 최근에 민주당이 계속해 정쟁을 몰는 국가기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누가 정진석 비서실장이 목소리됐습니다. 그들의 외면된 야당의 겁박이 흔들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방통위 사안이 있어서 권익위 사안이 있어서 장수들에게만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방통위 사안이 있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또는 김태교 방통 부위원장 여사안에 우리가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지금 누가 챙기는 겁니까? 정진석 비서실장은요. 그 장수들 뿐만이 아니라 누구 그 이면에 있는 관련 부처 공무원들을 챙기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 그들이 지치면 그들이 야당의 겁박이 흔들리면요. 실제 그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인 거죠. 저는 굉장히 잘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드려 보는 겁니다. 자 왜냐? 누차 말씀드렸지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이 5년 내내 망가뜨려 났었던 그 나라를 바로 잡는 건요.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쟤네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저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어차피 쟤네들은 쟤네들 거 한다고요. 우리는 뭐해야 된답니까? 우리 거 하면 된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뭐하는 겁니까? 우리 거 잘할 수 있도록 누가 정의성 비서실장이 일선 공무원들까지 챙기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뭐겠습니까? 민주당 좌파들과 싸움이 있어서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일선 공무원분들 힘드시겠지만 우리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일을 해서 이 나라 위에서 한 번 바로 잡아보자 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방통위 직원들이 뭐한다고요? 3명 중 1명이 심리검사 한다고 합니다. 이거 누가 만들어낸 거냐면요. 정진석 비서실장이 만들어낸 거래요. 실제 이와 관련돼서 이미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해줄 수 없다라는 관련 부처의 통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진석 비서실장 뭐라고 말했냐? 내 삽이 내겠다 그랬대요. 삽이 내겠다. 방통위 직원들이 심리검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좌파들 뭐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정지양화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와정 속에서 권익위 간부 사망사건을 누구 탓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김건희 여사 탓 윤 대통령 탓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쭤볼게요. 실제 그 공무원들을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반면에 그 공무원들을 챙겨주는 사람들이 누군지 저는 충분히 비교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끝까지 하나 되어서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된다. 끝까지 우리 목적 달성해야 된다. 결검을 만들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 거. 끝까지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연장전에 이어지더라도 그것이 연장의 연장전에 이어지더라도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 포기하지 않는 분들이 저 말고도 더 많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최근에 민주당과 관련돼가지고 실제 이상식이 검찰의 송치가 됐어요. 더 나아가 어제는 이현주도 검찰의 송치가 됐습니다. 자 신규 여러분들 이거 누가 고발한 거냐면요. 이거 모두 다 오상종 단장님이 고발한 거예요. 이상식에 대해서도 이현주와 관련돼서도 모두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지금 송치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오상종 단장님 얼마 전에는요 전현이와 관련돼서도 고발장 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공차와 관련돼서도 고발장 냈어요. 왜냐? JTBC의 단독 보도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자 제가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저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정말 물 밑에서 정말 많은 우파 단체장 분들 정말 많은 우파 법조인 분들이 피가 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끝났습니다. 이제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 저분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더 포기할 수 없어요. 저분들이 포기하지 않은 이상 더 나아가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우파 국민들이 포기하지 않은 이상 저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누차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상호협력적인 관계라고요. 제가 지쳤을 때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한테 등뜰겨주면서 잘해라 해보자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내 옆에 있는 분들이 낙담했을 때 우리가 먼저 손잡아줘서 함께 해보자 라고 말하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고 우리가 해야 될 목소리가 아닐까 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겁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친구러분들 우리 5년 만에 정권 교체됐어요. 더 나아가 MBC 한황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KBS 했고요. YTN 됐습니다. MBC 하나 남은 거예요. 우리 절대 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감히 들여보면서 네 이상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2 egal 2 북 2 2 1 한글자막 by 한효정